시작했어요? 저희가 이번에 드디어 지원하고 있는 15개 예비창업자 팀들의 시제품 전시를 위해서 세계 한상대회에 왔습니다. 피스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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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장 아름다운 비치로 춤을 춥니다. 피스타 도시 아, 아, 아! 피스타 도시 피스타 도시 피스타 도시 네, 퍼포먼스 팀입니다. 저희 주로는 배터리와 엔진을 하고요. 저희의 제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영 팀의 정우영. 제가 디자인을 한 너네 팀이고요. 꼬이지망이라는 제품인데요. 여기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우영 팀의 정우영 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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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15개 창업팀들이 열심히 전시를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질문도 해주시고 설문조사도 해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있습니다. 많이 누리시고 많이 즐기시고 많이 저희들에게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